반갑습니다 칼과도입니다. 50 한 중반 정도 되는 감성돈입니다. 낚시바리 빵이 이렇습니다 빵. 우와 빵 엄청 세죠? 심해 먼저 해가지고 낚시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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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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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렇게 초대형 감성돔 포장으로 이렇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진주에 친한 형님께서 드실건데 형님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이 영상에서 만나요